여성 찬송인데 남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았어요 강집사님 목소리가 좀 들렸는데 한국에서 부르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26장 26절로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 아래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군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 아멘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 아멘 큰 회사에 중역으로 승진한 어떤 젊은 사업가가 인기 있고 상당히 명망이 높은 어떤 여배우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꾸준히 공공장소에서 만나면서 교제를 했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그는 사설 탐정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그녀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그 일을 어떤 탐정에게 맡겼습니다 탐정이 여자와 관계된 모든 뒷조사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는 평판이 정말로 좋습니다 과거도 깨끗하고 사귀는 사람들도 모두 나무랠 데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녀가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평판이 좋지 않은 어떤 사업가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젊은 사업가는 이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의기양양했던 마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담겨진 평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가 어떤 때는 참으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손이 안으로 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된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변명에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랄 사람들의 이삭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사람들의 이삭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참 이 두 마디 말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이 두 개의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We saw clearly 분명하게 보았다 That the Lord wa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보았다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아마 이들이 본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내면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외면적인 어떤 열매들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왔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거뒀다구요? 백 배를 거뒀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12절 후반에 지난주에 봤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도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특별히 농경법을 잘 알았거나 목축에 대해서 잘 알았거나 무슨 유전자를 조작해서 백 배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모습을 이들이 보았던 것이죠 신기하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들보다 더 경작을 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우물을 파는데 아주 재주가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 성공적이에요 지금은 우물을 팔 때요 전자파를 이용하면 땅 밑에 바위가 있는지 석유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고대에는 전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손으로 다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파다 보면 실패율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고장이기 때문에 우물을 뺏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물을 뺏으면 움직여가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이 나와요 우물을 얻고 참 이상하다는 거죠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허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허보시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히셨다 넓게 하셨다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물을 하나 빼앗기면 빼앗긴 것보다 더 좋은 훌륭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는 것 물을 얻은 것을 아비벨렉이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아비벨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삭을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삭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이 기회주의장인 것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절반의 거짓말을 한 사실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쭉 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세상입니다 그라레 아비멜렉은 지역의 군주였죠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도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게 뭐야 군대도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느 정도 직제화되어 있는 군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런 왕인 아비멜렉이 한 가정에 불과한 가정의 집단에 불과한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거꾸로 돼야 되지 힘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미국 불가침 조약 상호 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 미국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몇 방법을 동원해서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호 방위 조약이 뭐냐면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가서 지켜줄 거고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와서 지켜주겠다는 그게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말이 돼요?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서 한국 군대 가서 지켜주겠어요?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주객전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27절에서 그라레에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떠나게 하였는데 어째서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에게 대답이 29절인데요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주객전도 된 거죠 자기들이 새가 더 세죠 그러니까 이삭의 무리를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만 아주 잘했다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우물은 가서 다 막고 선한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모든 걸 다 약탈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평안히 가게 한 것은 대단히 선을 행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의 그 세계관에서 보면 당시 세계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선을 베푼 거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쫓아 내보내고 나니까 뭔가 캥긴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불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평화조약을 매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떠난 그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아비멜레카고 그 왕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에 그 그랄 왕이 21장에 올라가 보면 21장 22절에서 그때의 아비멜레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은 그랄 사람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랄의 불레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의 남신 땅의 여신을 승배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런 사람과 척을 지고 살 필요는 없다 앞으로 이삭은 더 큰 세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맹세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고 깨어졌던 평화조약이 다시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말했던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해 첫째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이 갈대아우루에서 왔다는 것을 저들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복원해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화를 복원해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죠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에벨, 샘의 아들이었던 에벨, 즉 강을 건넌 자라는 뜻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 에벨에서 히브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셔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도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들과 오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매우 영적인 민족이고 신앙적인 부족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정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새롭게 보는 눈이 아니었겠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되 결벽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정직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정직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쓰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유타로 보내신 거 확신하십니까? 저도 여기 살면서 그 질문에 가끔 시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선정할 마음이 계속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백배의 축복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백배의 축복을 주는 기적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부엘세워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가장 낙담하고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명예인가요?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은 풀이며 그 영광은 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외쳤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리스판스에 뭐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믄 여화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에릭 프롬의 대표적인 책이 1976년에 나온 소유냐 존재냐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적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당신은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칼 마크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마디 말에 그 책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핵심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으면 안 된다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소유에 집착할수록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게 되고 남는 게 없다 운명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아득한 목표 지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날마다의 하루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존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내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반대로 나누어 가지는 데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며칠 전에 네이턴 히일즈베리처치에 갔더니 야드세일을 하더라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몇 명이서 쳐다봤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내 나이대는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있는 걸 내놓아야 될 때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다 놓고 가요 오히려 그 소유를 나누어주고 주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묻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글자를 읽으면서 누가 안 물어보네?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가시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뭔가 틀린데 그래야 질문을 하지 똑같아가지고 나랑 똑같은데 뭔 질문을?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잉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심리학 이론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조 앤드 해리스 윈도우스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들은 창문을 네 개로 우리가 컴퓨터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왜 윈도우라고 그랬겠어요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윈도우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창이 있는 첫 번째 초기 그림 여러분 생각나죠 그것처럼 네 개의 창이 있는데 열린 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창이 있고 숨겨진 창이 있고 미지의 창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창까지 해가지고 창을 네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에게 단어를 형용사를 40개 내지 50개 형용사를 주면서 형용사 아시죠? 비율이 필요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형용사 40개 50개를 주고 A라는 사람한테 B를 그 40개 50개 중에 10개를 쓰고 B보고 A를 40개 50개를 써보라고 하고서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그 네 개의 창에 각각 쓸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10개를 선택하라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택한 10개가 전혀 딴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창문으로 보는 조혜리의 창문으로 보는 모습을 한번 보라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이삭의 모습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요 학생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의 누나였습니다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을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은행이 입금, 출금 다 하잖아요 체크 쓰고 아주 쉽죠 그런데 당시에는 학생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2, 3천 명 되는 학교면 통장이 2, 3천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입금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옛날에는 손으로 썼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니까 월말만 되면 그 업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월말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원들이 그걸 다 해줘야 되니까 또 학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짜증내면서 툴툴대면서 그 일을 다 하는데 자기 책상 바로 앞에 어떤 다른 은행원 하나가 있는데 전혀 툴툴거리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내더라도 궁금했어 도대체 너는 사람이냐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렇게 다 남들 짜증내는데 짜증을 안 내고 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그렇게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느낀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온 거야 타인의 창문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일지 참으로 궁금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세상적인지 아닌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아닌지 세상도 알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세상도 안 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땅에 참 많은 문제들이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 21일에 CNN에 보도된 미국의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에 비해서 2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자살률이 33% 증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자살자가 4만 7,173명입니다 그리고 자살자가 4만 7,173명이지만 suicide를 attempt 시도한 사람의 숫자는 1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더 하더라고요 한국 통계 2017년에 보니까 한국은 자살자가 1만 2,463명이에요 한국인국하고 미국인국으로 비교를 하면 한국이 몇 배 더 많아요 하루에 34명씩 한국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시고 한 주일 내내 물으십시오 나는 내가 보는 나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서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성가 373장 1절에 세상 모두 사랑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없어 탄식소리뿐일세 악을 성쾌 만들고 모든 소망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없는 까닥에 사랑없는 까닥에 사랑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고민합시다 내가 어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때로 고통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자들인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분별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소리를 주님 우리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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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es